나는 너가 좋은 빅마우스가 됐으면 좋겠어. 심장마비로 죽은 거 아니야. 무슨 짓이었어.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양식장하고 다를 게 없는데 경비가 엄청 사뭄해. 이제부터 선거전이야. 니들이 날 도와. 그걸로 내 역할은 다 있다고 생각해? 박정원 후보 알죠? 선거에서 중도 아차 시키고 싶은 거야? 그 양호장 털어야겠어요.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 선거판을 새도와 무덤으로 만들어야죠.